안녕하세요. 천안TV 총선톡 시간입니다. 저는 천안TV 최영민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녹색정의당 소속으로 천안병 선거구의 도전장을 내민 한정혜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녹색정의당 소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녹색정의당이라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녹색정의당이 많이 낯서시죠? 녹색정의당은 정의당과 녹색당이 만든 가치중심의 선거연합 정당입니다. 불평등의 시대, 그리고 기후기 시대에 노동정치와 녹색정치가 만나서 그 누구도 철열받지 않는 평등한 나라 그리고 푸른 지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고자 정의당과 녹색당이 힘을 모았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노동과 기후환경의 가치를 지켜내고 인권, 민주주의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보듬으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정치체제의 변화를 꿈꾸고 있는데요. 평등하고, 평등, 생태, 그리고 돌봄 사회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후보님은 녹색정의당의 충남도당 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이 녹색정의당은 그동안 우리 충남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시민 여러분, 6년 전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정의당에 많은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충남도의원도 만들어 주셨는데요. 녹색정의당 충남도당은 이선영 전 충남도의원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조례법 활동을 왕성하게 진행을 했었고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전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들을 살펴보면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그리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별임금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민주시민 교육 조례 등 실제 충남도민의 노동, 인권, 그리고 환경 등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조례 입법 활동을 했고 실제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충남 지역에 정의당,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은 없었지만 노동 현안과 관련돼서는 녹색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육이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충남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서 2025년부터 충남 지역의 발전소들이 폐쇄가 될 예정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교육이 얘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이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문제는 정의로운 전환 이야기를 할 때요. 산업전환을 꾀하지만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지역 상인들의 문제, 지역 소멸 위기까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라지거나 잊혀지지 않도록 산업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녹색정의당 충남도당은 충남 지역의 기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제 정부나 거대왕당 그리고 지방정부인 충청남도조차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폐쇄할 건지 어떤 계획으로 진행할 건지 거기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지역 상인들의 위기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상태인데요. 저희는 녹색정의당 충남도당이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선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전에도 진보정당에서의 활동은 오래 하셨지만 그래도 국회의원 출마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큰 결심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출마를 결심하셨습니까? 무척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녹색정의당이 많이 어렵습니다. 재질도 낮기도 하고 시민들께서 더 잘해라 라고 하는 격려도 또 질책하는 질책도 받고 있는데요. 저도 결심하기까지 굉장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저는 이곳 천안이 고향인데요. 생계를 위해서 인천에서 대략 20여 년 동안 노동운동, 시민단체 활동, 그리고 진보정당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 후보로 인천 계양국압에 출마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시 고향의 천안에 내려와서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시민사회운동, 진보정당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정치가 밥 먹여준다. 이런 신점을 갖고 있거든요. 사회, 경제, 정치면에서 정치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결국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의 삶도 바뀌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대 국회를 되돌아보면 소수정당이지만 정의당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통과되지 못했지만 노란봉두법이 정의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흔히 얘기하는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북별법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리고 녹색정의당이 항상 여성 장애인 등 그리고 농민, 노동자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활동을 했고 그분들이 어깨게 될 수 있는 정당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부족한 게 많이 있었지만 저희의 역할을 잊은 적 없고 저희도 변화하고 혁신해서 22대 국회에서도 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선거사무실에 외벽 현수막을 달았거든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네, 녹색정의당과 후보인 한정혜를 차량 시민들께 알리고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광버였는데 현수막에 기호를 넣지 못했어요. 현재로 보면 국회의원 의석수로 기호가 정해지기 때문에 녹색정의당은 3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민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비례위성정당 문제 때문에 번호가 확정이 못되고 있는 거예요. 거대 양당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8명의 자당 국회의원들을 제명 처리했어요. 국민의 미래로 흔히 얘기하는 꼼수 의원 꺼지기 이걸 한 거거든요. 조만간에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행보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이 몇 번이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4년 전 총선과 똑같다. 판박이다. 별거 다를 게 없다.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촛불정부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자가 만들어졌고 국민의 뜻을,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선거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거대 양당이 촛불 민심을 형해야 하고 무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지만 녹색정의당의 근본적인 가치,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진보정당으로서의 중심축 잘 세우고 불평등 문제와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역할을 자임하고자 출마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후보자로서 출마하신 선거국인 천안 병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시고 또 어떤 개선책을 갖고 계실까요? 이게 공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그거는 기자분들도 지역공약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답변은 지역공보이기 때문에 천안시병, 천안 병의 지역공약을 마련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그건 좀 이외에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천안 병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이지만 전자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의원들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면 모두가 노조할 권리 등 기본적인 정책 공약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천안은 천안 병도 예외일 수 없지만 도농 복합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와 읍면동 단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곳곳에 따라서는 개발 관련된 논란들도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지역의 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면 단위로 하게 되면 더 심각한데요.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사실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병 지역구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국가와 정부와 시민사회와 기초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천안 같은 경우에는 준수도과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도 서울에서 통학을 많이 하기도 하고 대부분 직장에 서울에 계신 분들도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이 천안에 정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청년 정책 그리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측면에서는 단순히 개발 논리뿐만이 아니라 기호정의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체계가 전환되면서 일자리의 질도 달라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롭게 병으로 이번에 선거구가 조정된 불당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도 심각하고 주차 문제도 심각하고 특히나 KTX 소음 문제로 굉장히 예민하기도 한데요. 이런 문제들도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시민들 의견은 충분히 경청하고 좀 더 생태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불당동 과미락금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의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제 중에서 네 번째로 과미락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역시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충남도 교육청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아마 후보자들 토론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총선톡의 공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서약을 한다는 의미로 오른손을 드시고 카메라 보시면서 선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준비되셨죠? 시작하시죠. 선선, 저 한정혜와 녹색정의당은 위성정당 정치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의 맨 앞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불평등과 교육이 해결하기 위한 맨 앞자리에 녹색정의당이 서 있을 것입니다. 저 한정혜는 천안 시민과 여성 장애, 노동, 농민, 소상공인들과 함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며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이 당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노동 중심, 현장 중심, 사회적 약자 중심의 진보정치 깃발을 끝까지 들고 시민들 만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수를 위한 그런 정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함께 인사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